안녕하세요. 일본에 있는 스시집인 쿠키젤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만 보실 분은 3분 4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일본 북해도의 오타로에 있습니다 북해도를 간다고 하면 이 사뽀로를 메인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타로는 북해도 갈 때 주로 있는 사뽀로 시내에서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타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사뽀로 메인 지역에서 기차를 타고 조금 더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엄청 멀리 있는 건 아니고 1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오타로가 양주장 투어도 있고 어묵으로 유명한 곳도 있어서 시간을 들여 가도 괜찮은 곳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갔을 때는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 주변에 있는 음식집들도 다 닫아서 예쁜 사진을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간 김에 어묵은 사왔습니다 어묵을 판매하는 곳이 상당히 크게 있어요 카마에이라고 이 주변에서 유명한 집입니다 이날 같이 갔었던 형은 예전에 갔을 때는 줄 서서 샀었다는데요 이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한적해서 편했어요 그래서 오타로에 있는 쿠키젤은 예전에 미슐랭 가이드 호카이도 특별판에서 투스타를 받은 곳입니다 미슐랭이 매년마다 발간하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도쿄가 그렇고 서울도 이제 2017년부터는 매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갱신이 되는 건데 선정되는 음식점들도 왔다 갔다 해서 보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처럼 특별판이라고 정기적인 발간은 아니고 가끔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호카이도는 2012년이랑 2017년인가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때의 느낌일지 아닐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괜찮아졌을 수도 있고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알 수가 없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도 미슐랭 가이드가 나온대요 호카이도처럼 특별판인데 어느 음식점이 받을지 궁금한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미슐랭에서 별받았다고 맛있고 안 받았다고 별로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래도 이렇게 부산도 별받은 업장이 생기면 지역관광산업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슐랭이 좀 못 믿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요 모르는 도시를 처음 갈 때는 또 어느 정도 지표 중에 하나로 참고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갈 때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서 갔는데 가격은 비싸고 맛은 없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곤란하지만 그냥 길 가다 랜덤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한국 놀러 왔을 때 참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저처럼 찾아보다가 서울 말고 부산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쿠키제는 2017년에 미슐랭 투스타를 받은 곳인데요 이번에 먹어보니까 가격도 다른 투스타들에 비해서 높지도 않고요 맛도 좋아서 다시 가고 싶은 곳입니다 단지 그 예약이 쉽지가 않아요 자리가 빨리 차서 예약이 쉽지 않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여기가 기본적으로 전화 예약만 가능해서 예약의 시도 자체가 약간 장벽이 있습니다 일본어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촌동생한테 부탁을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외국인을 안 받겠다는 마인드의 업장은 아니었고요 그냥 예약이 전화만 가능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못하면 쉬운 곳이 아닌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숙박하는 호텔에 부탁을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럴 거면 좀 미리 예약하고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약 때 한글을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가 셰프님이나 서버분들도 상당히 친절하셔서 가면은 좋습니다 한국어로 재료 이름을 이야기해 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파파고 같은 번역기도 있으니까 일단 가기만 하면 의사소통은 크게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키젠이 이름은 디저트집 같지만 맛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서 사보러 가신다면 추천입니다 가격은 점심은 6,600엔 저녁은 1만 6,500엔이고 저는 저녁으로 다녀왔어요 이제 쿠키젠에 도착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적당했어요 의자는 좀 편했습니다 주류 메뉴판 일본 주류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내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맥주나 사케뿐만 아니라 와인이나 위스키도 가격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국내에서 소주가 저렴한 것처럼 여기는 사케나 일본 소주 같은 애들은 더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는 술을 구매하거나 마시면 좋은데요 술약이는 나중에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날은 일본 소주랑 사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셨어요 이제 음식입니다 처음은 내기도로 이날 제가 좀 일찍 갔었거든요 그리고 술을 먼저 마시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셔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기도로는 그냥 술 안주하라고 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이날 코스 처음이 이거였어요 김도 잘 끊어지고 참치도 맛있어서 시작이 좋았습니다 다음은 대구 정소입니다 이래저래 국내에서도 가끔 보이는 애들인데요 상당히 부드러워서 취향을 좀 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좋아해요 크림 같으면서 고소한데 저 정소 자체에 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래 간장 소스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생긴 거는 저래도 맛있는 애들이에요 다음은 문어랑 갯가제 위에 약간 단맛 나는 타래 소스를 뿌렸습니다 둘 다 차게 나왔어요 문어나 갯가제나 그냥 적당히 했습니다 갯가제는 저는 뭐 각각류 좋아하니까 나오면 좋아하지만 이날은 소스랑 잘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고등어 이날 고등어가 좋았습니다 살이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살맛도 강하게 나는데 비린맛은 당연히 없었고요 이날 먹었던 것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애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코스 다 먹고 나중에 추가 주문할 때 고등어가 더 있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하셔서 마음이 좀 아쉬웠습니다 봉초밥 같은 거 만들어서 한 마리 정도 더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애들이었어요 다음은 성게 계란찜 따뜻한 계란찜 위에 양소스가 있고 그 위에 차가운 성게를 올렸습니다 성게 특성상 물론 이날만 이랬을 수도 있지만 이날은 상당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북해도가 성게 산지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색도 예뻤어요 가끔 성게 곤란한 애들 먹었을 때 나는 그 탁한 맛도 없고 달면서 살짝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저도 이번에 북해도 와서 성게를 좀 많이 먹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여기가 성게 산지다 보니까 괜찮은 성게를 만날 확률도 높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거지 좋은 성게는 또 절대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많이 먹고 오지는 못했어요 니주시장이라고 사뽀로에서 유명한 수산시장이 있는데요 그 주변에서 파는 성게돈 같은 것도 괜찮은 편입니다 저도 하나 먹었어요 이게 6만원 정도 하나인데요 도쿄보다는 약간 저렴한 편이지만 절대 가격이 낮은 건 아니에요 물론 국내에서 북해도 성게로 저렇게 먹으려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나중에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어 알은 식감 있는 좋은 애들이에요 다음은 아기 간 위에 제스트를 뿌렸습니다 아기 간이 크리미하면서도 맛있는 애들인데요 업장에 따라서 따뜻하게 나오는 곳들이 있고 차가운 곳들이 있어요 이거는 원물에 따라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취향이랑 관리적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따뜻한 걸 더 선호하는데 한 입 먹었을 때 따뜻해서 입에서 뭉개지는 그 식감이랑 맛을 좋아합니다 차가운 간은 또 그거대로 괜찮아요 크림 같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게 굳은 버터 같은 느낌이라 좋은 게 있어요 여기는 따뜻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풍미도 좋아서 맛있었어요 노른자를 버무려둔 밥 위에 킹키라는 생선이 구워져서 같이 나왔습니다 킹키는 저도 예전에 다른 곳에서 맛있게 먹었던 생선인데요 북해도가 산지라고 하더라고요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한 마리에 6만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가격은 상당히 비싼 고급 어종이에요 비싼만큼 맛은 좋은 것 같고요 살도 부드러우면서 풍미도 좋습니다 푸케도가 산지니까 혹시 다른 데 가도 메뉴판에 있다면 주문해봐도 좋은 생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킹키를 먹으려고 가려고 한 곳이 있는데요 슈안고다이라는 곳인데 이번에는 스케줄이 살짝 꼬여서 못 먹었습니다 슈안고다이도 추천을 좀 많이 받은 곳이라 다음에 푸케도를 다시 오게 되면 가볼까 합니다 꽁치 꽁치가 뭔가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뭔가 양도 많아 보이네요 여덟 조각이라 좀 작지만 여러 번 먹을 수 있습니다 살맛이 진해서 좋았어요 먹다 보니까 한 입에 한 개는 좀 작은 것 같아서 두 개씩 먹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네 개씩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너무 빨리 먹게 돼서 약간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리들이고 이거 뒤로 이제 스시가 나왔어요 첫 점은 광어 유자 제스트가 살짝 있습니다 숙성이 길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밥 간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어요 국내 평균보다는 초나 소금이 살짝 적은 느낌입니다 이거는 적다고 나쁘고 많다고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취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취향이 안 맞으면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저도 같이 가는 일행에 따라서 업장을 고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는 편이에요 참치 뱃살은 적당했어요 뭔가 이게 좀 그냥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요 그런데 일본이니까 뭔가 그것보다는 더 맛있는 참치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치가 달라져서 그런 건데 그래서 뭔가 적당했던 참치였어요 전어는 숙성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애들이었고 집도 좋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칼을 적당히 맞은 청어 청어도 살 맛이 좋았어요 지방색이 보이는 게 지금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연어 알 제가 갔을 때는 연어 알 철이라 그런지 얘도 좋았습니다 터진 애들도 별로 없었어요 연어 알을 입에서 터뜨릴 때 그 약간 점도 있는 집이 흘러나오는 느낌을 저는 좋아해요 북해도에서 가보고 싶었던 곳 중에서 그 다른 분 인스타에서 봤었는데 하치켜라는 곳이 있어요 연어 알을 넘칠듯이 주는 듯 하면서 적당히 주는 곳입니다 직원분이 소리 지르시면서 조금씩 퍼주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거기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가리비도 북해도가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도 북해도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온 거는 활가리비 관자인데 그 관자 결도 잘 느껴지면서 단맛도 잘 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게도 그렇고 킹키나 가리비도 그렇고 북해도가 좋은 재료들이 많은 동네인 것 같아요 동네 슈퍼만 가도 건가리비를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그런 거 몇 개 사다가 술 한주만 해도 좋습니다 가리비 브랜드마다 말린 정도나 그 첨가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 맛도 조금씩 다르던데요 선택지가 많아서 좋았어요 이거는 오징어고 북해도 산 연어 북해도가 연어도 산지네요 얘네들은 국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노르웨이 연어회랑은 좀 맛이 다르긴 합니다 금태 보통은 구워서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여기서는 옆 부분만 살짝 불질해서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태는 구이로 먹어야 지방 타는 맛이 더 잘나서 맛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도화새우 독도새우 3종 중에 하나입니다 독도새우 3종이 닭새우랑 꽃새우 그리고 도화새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다 좋아합니다 가격이 문제라 그렇지 있으면 잘 먹어요 스시집에서는 그 셋 중에 보통 도화새우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새우 내장을 넣었다고 설명해주시는 셰프님의 손입니다 살맛도 좋았는데 저는 저 내장이 같이 있는 게 좋았어요 맛이 녹진해서 살맛을 갈릴 것 같지만 어차피 둘 다 같은 새우라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보통 이런 새우 같은 경우는 맛있게 먹었어도 나중에 추가가 잘 안 돼요 업장에서 준비를 해도 누가 추가를 안 하면 그 새우는 갈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 보통 인원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스위트집 이야기는 아니고 국내에서도 새우를 추가로 먹고 싶다 하시면 방문 전에 미리 추가로 주문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단새우는 그냥 가도 추가가 가능한 편인데요 도화새우나 보리새우는 미리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장어 장어는 맛있었지만 가시도 좀 많았습니다 이거 뒤로는 추가금을 내고 몇 개를 더 먹었어요 여러 개를 주문해서 개당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성게가 이날 상당히 성공이라 성게도 하나 먹고 이게 추가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부케도 왔으니까 좀 더 먹어보자 싶은 애들입니다 다음은 가리비 관자 얘도 상당합니다 배부르지만 않았어도 몇 개 더 먹고 싶었어요 전어도 입가심으로 하나 더 먹고 그리고 마무리로 연어 알 몇 개 더 먹을까 하다가 그냥 이 정도면 많이 먹었다 싶어서 여기까지 먹었습니다 이거는 마무리로 나온 녹차 디저트는 없었어요 맛있게 먹었던 쿠키젠 재료도 좋고 가격도 좋아서 즐겁게 먹고 왔습니다 밥도 괜찮았고요 같은 가격이라면 일본이 아무래도 스시 쪽에서는 효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게도 그렇고 가리비나 킹키나 뭐 부케도가 산지인 재료들이 많아서 장점이 있네요 그래서 자주 가고는 싶지만 뭐 부케도를 매달 오는 것도 아니니까 자주 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왔던 형은 부케도를 좀 자주 가는 형이라 다음에도 갈 거라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 형만큼은 자주 오는 건 아니라 언제 다시 오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도 또 오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먹고 나서 오타로에서 사뽀로로 다시 돌아왔어요 기차로 1시간 정도 이동한 거라 이거 1시간 뒤니까 뭔가 좀 더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마신 상황이니까 해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뽀로시 메인 거리인 스스키노 주변에 있는 라멘 거리 같은 곳에서 라멘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날 갔던 곳은 라멘 신게치라고 주변에서 많이 추천을 했었던 라멘집인데요 여기는 시오라멘에 생강 넣어서 먹는 게 메인입니다 새벽까지 하는 집에 편하게 방문했어요 이때가 밤 11시인가 그랬는데 상당히 이때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꼬치는 아니라 한국인 입맛 기준에서는 취향을 좀 탈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나중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 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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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